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쪽 편하신 중으로 안내해주세요. 이쪽으로 하세요. 고춧가루 첫번째 전체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가락에 파프리카 젤리와 고운 새우, 그 다음에 아보카도 큐레와 참외를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그 위쪽에는 어린잎과 호불을 만든 샐러드, 그 위쪽에는 파프리카로 만든 칩과 베고니아라고 하는 꽃잎을 함께 올렸는데요. 드실 때 스픈으로 칩을 깨뜨려서 안쪽에 있는 새우와 샐러드와 같이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스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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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체일입니다. 작은 차례체인 딱딜렛을 준비했고요. 오른쪽에 소고기 무든살로 만든 입 탈타르를 곁들인 딱딜렛은 안쪽에 돼지 강자로 만든 수수와 피클을 곁들였고요. 위쪽에는 파마산 치즈를 갈아 함께 뿌렸습니다. 왼쪽에 피클링한 전복을 곁들인 딱딜렛은 그 위쪽에 레몬과 라인 껍질을 설탕 시럽에 적어드린 캔디를 올렸습니다. 파마산 치즈 전체 요리 소스와 함께 익는 것입니다 그 왼쪽에는 버터와 베란 노릇자루 만든 홀랜드 하이제스와 초록색의 말린 당하이 파우더 그 왼쪽에는 말린 꽃을 함께 올렸습니다 드실 때는 같이 드린 샤워도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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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춧가루 육지 갈랭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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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선 주시도 해내긴 개고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스가 바지락 페이스, 그리고 코바닉으로 만든 소스이고요. 생선 아래쪽에는 줄기 산추를 이용해 만든 뿌려한 스티크를 올리고 생선을 덮고 있는 게 산채로 곰씨를 올린 거예요. 옆에 계란 노른자와 함께 있는 여러 가지 허브가 보이시는데 동그란 레딧 슬라이스와 파트마의 사랑주, 그리고 허브 딜의 꽃을 조금 더 뿌렸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곰씨나물을 겹겹이 있는 거를 조금씩 싹서 싸다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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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트에 받고 싶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니 제가 더 많이 먹었을까? 노래에 써요. 갖다 주셨습니다. 저 용림을 소품하게 마시는 스페이스 이그리콥 그리고 풀로맙을 준비했어요. 왼쪽에 대파로 만든 쥬랑 고기의 특이 생명과 함께 한쪽 치유로 맛을 낸 도입해놔니 얘는 스모케하게 대파 파우더를 저트략 얘는 예쁜 아피오스라는 꽃을 주고 올렸어요 이제는 고기와 올라간 쥬러드랑 식사 다같이 즐기시면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기와 미니통 오징어 오징어 하파트에 제품들 피위 수소기 입니다. 오즈바리와 플렛링에서 만들었구요. 아래쪽에는 다이산 퀴즈왕과 미드킬과 처벨이라는 허둥이 같이 견디려져 있어요. 드실 때도 한번 함께 하시는 게 또 현대판도 좋습니다. 아래쪽에 바루 식힌 바나나로 만든 차가운 구입이 들어가 있고요. 위로는 따뜻한 초콜릿 마스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루는 블랙 올리브를 말려서 바루 형태로 만들어드렸고 바루에는 닭바지 쿠키 을 낀 것 같이 섞여 있어요. 세 가지 다 같이 써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di 2 elen 감사합니다.